특히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요.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않으면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관성에만 매몰돼 있었다면 여러분 인생도 언제 꼬깔해질지 몰라요. CEO 아바타, 씨바타 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CEO 아바타, 씨바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재밌는 얘기 해볼 건데요. 오늘 제목은 뭐죠? 앞으로 그들이 10년 동안 더 지배할 수 있는 이유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인데 제가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예능 PD가 김태호랑 나영석 뭐 저만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다 대단하다고 생각할 텐데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10년 저는 유재석이 환가까지 무조건 할 것 같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뭐 구체적으로 10년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지배할 거예요. 그 이유는 핵심 키워드는 모듈입니다. 모듈. 모듈화. 모듈화가 핵심이에요. 이 모듈화는 누가 진짜 잘하냐? 삼성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복잡하니까 그걸 부분 부분 모듈화 해갖고 그거를 필요할 때마다 교체하고 딱 거기만 잘해갖고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딱 붙이고 떼고 이거를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옛날에도 몇 번 강조했었는데 그래서 삼성 아니라 조금 낮은 단계 저희 회사로 내려와 보면 저는 이제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잘 모르시면 뭐 유튜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유튜버는 점점점점 안 할 겁니다. 저는 애초에 사업가였고 기업가였고 사업을 하는 거가 목표였는데 우리 사업을 모듈화 한 거예요. 어? IT 할 애들은 IT 할 애들 마케팅 할 애들은 마케팅 할 애들 컨텐츠 만들 애들은 컨텐츠 만들 애들 이렇게 출판할 친구들은 출판할 친구들 이렇게 모듈화 해서 예를 들면은 어떤 큰 출판사는 출판사 안에 개발자도 조금 있을 거고 마케터도 있을 거고 이런데 저희는 그렇게 안 가겠다고 이 시야 때부터 저는 모듈화를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모듈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이 마케팅 조직 체인지그라운드가 로크미디어 것도 맡아서 하고 더비 것도 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이제 기획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통분모로 가고 만약에 체인지그라운드나 로크미디어에 IT적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각각 이렇게 덩어리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 포함된 덩어리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듈로 떼어 있어서 더비가 그걸 맡아서 해서 이렇게 하면은 효용이 훨씬 높아져요. 왜냐면은 일반 그냥 출판사의 마케터면은 책이 없을 때 마케팅 할 게 없거든요. 근데 놀아야 돼요. 그거는 본인한테도 안 좋고 뭐 놀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놀면 회사가 매출이 안 나와서 돈을 못 버는데 언제 망할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암튼 효용성 면에서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삼성이 모듈화를 잘하는 거 보고 전혀 다른 조직이지만 나도 모듈럴 해야겠다 해서 애초에 모듈럴 가서 제가 이거를 초반에 체인지그라운드에 엄청 설명을 했어요. 모듈럴에 대해서 제 주변 사람들이랑 그러면은 김태호랑 나영석은 어떻게 했죠? 똑같이 모듈럴한 거예요. 유재석이라는 그러니까 김태호는 유재석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나영석은 자기가 플랫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을 붙여서 쓰자. 김태호는 10년 동안 9년 동안 무한도전을 하면서 지켜봤을 거예요. 나머지 멤버가 계륵일 수가 있구나. 왜냐하면 프레질 한 거예요. 항상 상수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 6명이 사고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프로그램 전체가 데미지를 받아요. 그런데 모듈화가 되면 어떡하죠? 유재석이 하고 있을 때 어떤 프로젝트에는 뭐 이효리가 들어오고 어떤 프로젝트일 때는 뭐 김종민이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김종민이 사고를 쳐요. 얘가 고정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글에서 놀면 무한이 데미지를 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유재석이라는 진행을 잘하는 타인을 잘 살려주는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학습 능력이 뛰어난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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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면 인재 유재석은 어떻게 되죠? 무한도전을 할 때는 자기가 조종도 직접 해야 되고 모든 거를 자기가 끌고 가야 됐어요. 이제는 근데 조력만 하면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맨 처음에는 유재석이 놀면 무한이 해서 그렇게 그렇게 다 끌고 가는 구조였다가 김태호가 이걸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일단은 캐릭을 떼어내는 작업부터 먼저 한 거고 캐릭을 떼어내는 먼저 작업부터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붙이는 작업. 그래서 저는 김태호 PD가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에나 방송사들이 유튜브 유튜버 하지 맨 처음에 방송사는 여러분 유튜브를 10년 전에 뛰어들 기회가 있었는데 되게 하찮게 보고 낮게 봤어요. 근데 김태호 PD가 정말 존경스러운 이유가 뭔지 하냐면 김태호 PD가 메이저 PD 중에서 유튜버들이랑 합방을 제일 빠르게, 제일 크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놀면 무한이에서는 막 펭수도 나오고 그랬을 거예요. 그게 엄청 똑똑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유튜브가 위상이 훨씬 높은데 왜냐하면 방송국 입장에서는 그게 인정하기 싫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짝 먹고 있는데 경쟁자가 치고 올라오는데 인정이나 하겠어. 그 다음에 어디 근본도 없는 애들이 자기네 뭐 어떤 뭐 PD 출신도 아니고 영상학과 출신도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찍는 애들이 어디 쟤들이 뭘 이걸 갖고 올라오냐고 나영석도 똑같아요. 나영석은 원래 1박 1에서 강호동 중심 시스템이었는데 그것조차도 바꿔버린 거예요. 시즌별로 가면서 필요한 사람 이렇게 이렇게 쓰면서 또 잘되는 애들은 합방을 시켜버리면 돼요. 이거를 나영석이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여러분 유재석이라는 원탑 캐릭터가 어떻게 되죠? 저는 유튜브 TV는 안 보니까 유튜브 클립으로 이렇게 10분, 5분 이렇게 하이라이트는 재밌어서 보거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도 하고 벌써 즐겨요. 벌써 즐겨요. 유재석은 이제 더 이상 방송을 저는 딱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닌 게 너무 눈에 보이고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이렇게 옆에서 추임새만 잘라주면 그때 객원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이런 플랫폼에서 활약할 네트워크에 접속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해요. 이제는 유재석이 목숨 걸고 전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죠? 저는 60까지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완전 즐기는 레벨로 갔어요. 완전 즐기는 레벨. 그러니까 이게 왜 근데 여기서는 유재석이 완전 왜 유재석은 누군가를 살려줄 수 있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나영석과 김태우가 다른 루트를 탔다고 봐요. 나영석은 자기가 플랫폼이 되기로 결심을 했고 모듈을 붙일 수 있는 김태우는 유재석 중심으로 간 거예요. 왜? 강호동은 누굴 살려주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자기가 에너지가 넘쳐서 끌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삼시세끼, 꽃보드알배, 무슨 식당들 이런 거 넣으면서 맞춘 거예요. 그 다음에 강호성이 워낙 자라니까 필요할 때는 라면 끓여 먹는 걸로 가명동 원맨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윈윈인 거예요. 윈윈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모듈이라는 거는 딴 거랑 결국 접속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접속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모듈화 된다는 게 되게 안티프레질 하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듈이 망가지면 거기만 떼어내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그 모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되게 전문적으로 발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모듈 혼자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폴리메스 사고적 가져야겠죠. 어때요? 다른 모듈이 뭐라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듈을 이렇게 붙였을 때 다르고 이렇게 이렇게 붙였을 때 똑같은 모듈을 붙였을 때 123이랑 132는 또 다른 조합이거든요. 순서가 바뀌면 또 다른 조합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는 독보적으로 노드로서 잘해야 되고 모듈로서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나랑 붙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붙으면 어떤 개가 형성되고 어떤 시너지가 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은 이거는 되게 좀 고차원, 고난이도 얘기예요. 왜냐하면 일단 이거는 리더들이 잘 알아야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리더가 모른다면 근데 삼성 같은 데는 모듈 조직이라니까요.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있는 분은 우리 시스템은 잘 나가는 이유가 모듈화 돼 있구나. 모듈화 돼 있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창업을 해서도 잘하면 여러분 마케팅을 모듈화해야 돼요. 무조건 모듈화해야 됩니다. 왜 마케팅을 모듈화하면 좋냐면 여러분이 심지어 회사를 하나만 갖고 있어도 마케팅을 모듈화해놓으면 여러분 회사 거를 잘 파는 친구들은 다른 회사 거 못 팔 것 같나요? 만약에 이 회사에 일이 없을 때는 이 마케팅 조직이 딴 데 가서 B2B로 일을 해주고 돈을 벌면 이 다른 모듈이 숨 쉴 시간, 버틸 시간을 벌어줄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듈화.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좀 고차원적으로 비즈니스 얘기를 해봤는데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거 10만 명 보라고 20만 명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시바타는 좀 인생탐구에 비해서 기복이 있어요. 6천에서 1만 명, 1만 2천 명 이렇게 최소한 5천 명만 봐도 그 다음에 그분들이 리더가 되면 세상에 조금 보탬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